뭐 필요했지? 방금? 평정심도 좀 배워야되지 않아? 회화? 평정심이랑.. 회기약 없지 않았나? 회기약 없지.. 방금 회기약 필요하다고 그랬었잖아 아 그래? 이걸로 가자 그래 회기약 필요하다고 그랬어? 회기약에서 실패했잖아 거기 거기서? 응 뭐야? 얘가 내 결혼 거절하는 애잖아 보내야 되지 않아? 나도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칭찬 들었어 한 번 더? 갈까? 그래? 근데 회기약이야 회기약이랑 위엄을 올려야돼 위엄 위엄 이거 완타인이야 딴 거 찍어야 돼 아 그래? 편정심도 그래 오케 이기고 넘겼다 테마스 천천히 셋 너랑 스타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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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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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별로 안 지나서... 아니야? 한 번 더? 뭐... 조금 올랐다고 될까? 가보자 자신감이 계속 오르고 있어 아... 아... 무아함 한 번 올리고 그 다음에 위험 올리고 그래 무아함 아... 아... 낫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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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 좀 떨궈봐 깊은 수업 깊은 수업 깊은 수업 깊은 수업 깊은 수업 깊은 수업까지 지금 좋아좋아좋아 위험이랑 회계학 회계학을 지금 많이 배워야돼 위험회계? 그래 이제 좀 왕비같아 보이는구만 응 캬... 위험구소 으응? 계잖아 삼촌이랑 보내도 되네 아... 는 지금 깊은 수업 하단 인마 장비 다 다리 3회 사면? 다시 봐봐 뭐라고? 그냥 병사가 쟤네 다섯대되고 아니 근데 사면을 하면은 아.. 질서가 엉망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겨야되지 않을까? 그니까 난 사면 간다 가보자 아.. 오 됐다 됐다니까? 실패인데 폐경은 실패고 위험성공인다고 군대 듣지마 멘토? 무면은 이제 배울 수 있는거지 근데 이제 빨리 그걸 배워야되 네 그걸 배워야된다니까? 뭐? 빨리 옷도 바꿔입자 계량은 다 배웠잖아 군사학을 올려야되 육군전략이랑 해군은 필요없다 그랬어 육군전략을.. 둘다? 육군이랑 군이야 군이야? 괜찮네 아 나 육군 몰자 일단 몰.. 몰아서 올리자 어때? 응 50 찍고 오 좋아 병원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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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 타요? 타요? 좀 타요 제시해보자 한번 그래 아.. 교라는건 싫은데 거절 거절하자 좋아 병원을 둘러보자 중대 한개만 더 늘면 돼 이게 아니지 음.. 뭐지 이 기분은? 중압감이구나 군의약이랑 육군전략 아 고연 야 뭐해 아 보람이 있네 좋아 군의학 키운게 성공적이었네 성공이네 6회 전략 병참술 실패해서 왜? 병참술이 모잘랐나봐 좋아 좋아 마법 효과? 가보자 빛이여 그렇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죽는거 아니야? 사라고 빛이여 이랬는데 죽는.. 죽는 방법 아냐 이거? 에이 사라고 하자 그래 그래 이게 뭐야 변신해 아 뭐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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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법을 배울 수 있게 됐어 옷은 안주나? 맹금유 사육을 닦아 맹금유 사육을 닦아 야 의상 다시 바꾸자 아니 교복 말고 교복은 아무것도 안 붙어있잖아 왕강 왕강 마법 위엄만땅 찍고 매금유 사육을 닦아 룸앤을 언제 배우는거야? 아냐 일단 이번엔 찍고 다음부터 룸앤에 위엄을 찍고 나서 아 맞다 배울게 없네 아냐 뭔데 왜 고용기회 그래 아주 좋구나 점수는 왜 들어가는거야 저기 몰라 먹지마 개사육 야 개사육에서 실패했어 개사육 먹지마 하하하 야 나 이거 너무 귀여 너무 귀여운거 아니야? 키가림이 아까 나쁜놈이었잖아 발란 발란 중 하나잖아 하하하 점수를 올려야 되는거야 장직이라 하하하 아니 개를 키워야돼 개? 개를 키웠으면 개가 냄새를 맡고 먹지말라 했을거 아냐 헉 아 해봤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읔 야 잠깐만 위험부터 찍을까? 마이너스지 예의 범죄랑 역사 어때? 고? 아아 될까? 랜딩 볼 수 있을까? 이거? 아까 이거 안했잖아 친구잖아 쟤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교육 잘하면? 점수를 배우면은 거의 다 피한대 점수리랑 그러면은 예의 범죄 감원 점수를 감원 맞아 야 우리가 어떻게 살렸는데 거기까지 전쟁도 이기고 하아 쟤 초콜릿 같은 쪽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게 한다 제발 제발 없어 제발 없어 감옥 감을 가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감옥 정수리 정수리 지켜주겠지? 응 정수리 지켜주겠지? 공개연설? 예의 범죄 예의 범죄 예의 범죄 예의 범죄 예의 범죄 어 잠깐만 여기서 안 보여주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안 보여주는 거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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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없음. 갈까? 그래. 어? 이제 그 의자 못 만나. 점수리랑 회개? 무협? 왜 갑자기? 이쯤에 도서관 나오잖아. 그래? 빨빨빨빨빨랑이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 아빠 아빠 명상의 회계? 공개현설? 감원? 감원 명상감원 시 MARTIN quasi 야 9개인 것 부터네 9개연말랑 대회관계 이건 예이 범죄로 성공했어 여이트였으면 안차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네 키지 않는다? 어, 끼지 마라. 어? 어, 갈까? 어. 아, 뻔버더? 뭐야? 어, 뭐야? 어? 뭔가 길이 있나본데? 명상회계 어때? 명상회계? 그래? 왜 이렇게 명상을 좋아해? 점수를 더 찍으려면 이거 다 찍어야지. 아, 그래서? 25이상. 25 넘겼나? 약간 업도자인인가? 응. 이제 부러줄 때인가? 풀어주자. 그래. 만들어가자. 응. 저를 믿어야겠네, 나름. 좋은 애 같은데, 난. 구전지식이랑 생산? 공기완살? 귀여워. 공기완살. 아이고. 사과. 사과인데 왜 우울해져? 잘 못했으니까. 우스리? 박무, 박무. 구전지시계 어떻게 될까 강사신경? 감언? 회금했다 생산하기랑 물러가기 재밌어 어 생산 아까 찍지 했잖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버지 왜 저것만 넣지? 같이 없어 좋아 오오오 이거 괜찮은데? 점술 찍고 정수리랑 등반 그래 잘 못 넣어 잘 못 넣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아빠가 되게 젊다 그러네 아 14살이니까 그런가 보네 모르셔? 응 언제 넘어가냐? 월요일 아침에요 안 먹냐? 가득한 행동 뭐 안 먹냐인데? 뭐 드실 거예요? 뭐 드시게요? 아 한참 흥미진진한데? 어떻게 할래? 엔딩은 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라도 지금 죽기만에 초콜릿 먹고 죽었어요 초콜릿 먹고 지금 독설나겠어요 예의 범절이라 점수를 일단 만땅을 찍자 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가자 뭐야? 몰라 내가 너무 멍청해졌어 지금 허세를 부린다 겁을 준다 처형어 아니 뭔데 외교관이잖아 외교관을 왜 처형해 전쟁을 위해서 아 왜 아무것도 모르는데 허세를 부르는게 제일 나을거같아 허세를 부르는게 제일 나을거같아 아 아 일단 전쟁을 하며 이거 다 법는데 어차피 전쟁 날거 처형하자 하 아니 처형 처형이 전쟁이야 결국 응 그래 협박하자 협박하면 물러날 수 있지 아 큰일났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쟁해야 돼 묘지를 방문합시다 우울하니까 묘지를 봐둬야지 들어가세요 아 어떡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이라도 배워야지 간다 어 사자가 하라그래 지금 어디 본것도 사제 포스네 어 어 어 아 아 아 됐어 이겼으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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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고 아니 보물고 위험이 없잖아 위험이랑 행위가 없잖아 아버지 여기 갔다가 얘한테 가면 되잖아 그래 과격한 방법 뭐 여기 갔다가 실패하면 얘한테 가면 과격한 방법 있잖아 그래? 어 그럼 가보자 점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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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찍었고 그거 아니야 덜 찍었나? 다 안 찍은 것 같은데 덜 찍은 것 같은데 좀 점술 찍어야되고 오 점수래 역사? 국내연? 국내연? 국내연 국내연 아 잘 올라 저거 다 찍었어 이제 완벽해 암살은 이제 막을 수 있어 진짜 멍찌같아 안 생기네 맹금류랑 국내 현안? 어떻게 경제나 군사적 찍어도 표현 찍어도 표현 가자 창작 맹금류 창작 맹금맹금해서 빨리 맹금 치워버리자 그래 저 다른것들이 올려야돼 아 얘기를 들어본다고 없어졌어 멈춰서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가 사형 사형 이거 아까 뭐였지? 아까 구금만 다니는데 얘가 뿌리치고 달려오다 죽었어 사형 사형 똑같아 못 구해주겠지 응 왜 계속 방문해 아니야 자신감 올라가더라고 냉금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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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금류 50 넘어가지고 다른것도 올려야돼 한번 더 찍으면 50까지 올라갈걸 한번 더 찍으면 50까지 올라갈걸 그러면 맹금류랑 창작가? 창작 창작 옷 안받았지? 어 아 어 점술 뭐야 뭐 저거 누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 말도안돼 에이 딱 보고나서 아버지가 너무 위험할거 같은데 아버지가 위험할거 같은데 아 응 위험이랑 그런거로 올리자고 응 일단 말 계속 없어봐도까 어 걱정 한번 더 보자 잠깐만 기분 봐봐 아씨 우울함 깎아야되네 아 아 일단 동물로 계속하자 뭐였어 복잡복잡이믄 복잡이믄 가지말자 하 경기적인 유럽 응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은 핑계거리였어 무드 봐봐 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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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함 하나 깎아야돼 우울함 깎는거 하나 있었어 이거? 어 예배 예배 이거? 응 좋아 홍기사 이거 그냥 승마복이네 나쁘지 않네 근데 저게 좀 더 이쁜거같아 왕관 응 아니 왕관말고 저거 뭐냐 평정심 위험 별로 옷들이 다 되게 건전하네 좀 평정심 위험 그래 아 마법선이 옷이 최고래 마법 찍어야 되는거죠? 히이 아이씨 어? 하 하 하 하 하 하 나이많은사람 하 어? 응 하 하 하 하 하 야 똑같애 야 어린애랑 나이많은사람이랑 똑같애 어 이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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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나이많은사람 하 하 감언이 이게 내가 감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감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건 거 같아 아냐아냐 감언도 있어 그래? 어 여기서 감언 하나 올라가자 격언을 남겼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해봐 말 걸어봐 그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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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런 애들 말 걸었어? ㅋㅋㅋㅋㅋ 사촌들을 왜 맨날 안 와? 몰라 우울함 깎을까? 그래 각질 물 마이너스 3 위험이랑 회계 어 나 이번에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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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으로 보여 아 왜 안 돼? 야 우리 딸 왜 이래? 아 아 아 아 풀림비? 가보자 고? 어 고 고 헐 망했어 실격이야 여왕으로 헐 위험에 계약을 좀 마법을 이제 배워도 되는거 아니야? 마이너스 3이야 마법을 어떻게 배우지? 그 걔한테 한번 더 말 걸어야 되는거 아니아니 그 아 그런가? 아니 저기 마이너스 3이다가 이거랑 음 음 등반 응 위험 등반 고 올리자 아 왜 유지해 왜 세금 올려 오 가르쳐줘 그치 자신감을 올려야 되는데 가끔은 우아함 평정심 고 고 응 근데 너무 멍청한거 아니야? 사면 사면한다 아니지 구근 아닌가? 아까 처형했었잖아 그치? 어 처형 그래 일단 불안한데 자신감 올려야돼 보물고 한번 더 가볼까? 보물고는 이제 의미가 없는거 아니야? 있다는건 뭔가 의미가 있을수도 있잖아 한번 가보자 그래 자신감 몰랐구만 봐봐 기분 야 유순함 때문에 우리 기쁨 때문에 유순함 너무 올려야 자신감이 너무 없어 지식 진짜 너무한다 우아함 위험 우아함이랑 위험 가자 그래 우아함과 겉모습으로 한번 상대를 들을 어? 오 좋아 아니야 저거 그거잖아 약간 그 꼬마왕관이지 그래 왕관이랑 쓰는 것도 아니잖아 봐봐 똑같네 아 돈 이뤘어 그냥 그 처치할 것 자신감 특이 어 가자 가자 야 어차피 아빠한테 신뢰는 잃어가지고 어 상관없어 굳이 아빠한테 그걸 할 필요 없어 중압감을 좀 떨쳐야되는데 이성 왕관왕관 좋아 좋아 멍청한 멍청한 그런 애가 되는거야 위험에다가 표현? 그래 표현 야 룸은 0인데? 어 배우자 그래 그럼 위험이랑 탐지마법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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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선택지가 좀 바뀐 것 같애. 이거 하자. 그래? 한번 나오면 되겠다. 이거 옷 입으면은 그거 어떻게 돼? 영적 능력 그거 옷. 이거 그냥 신앙이야 이거는? 마법이 아니고? 여사 제복 저거. 어 신앙. 루맨이 아니야. 그냥 이거 입고. 거절 거절 거절. 멍청해서 사람을 주변에 두면 안 돼. 흐흑. 만땅. 만땅 아니네? 어디 가면 만땅. 어 그러게? 아아. 한 번 더 찍잖아. 그럼 가자. 이제 만땅이네. 고마워. 아까 얘 삼촌에서 바뀌었을 때는 편지도 잘 쓰고 그랬는데. 멍청해져 버렸나보다 얘가. 자신감? 응. 좋아. 자신감 충만해졌어. 아까 그 개멍청한 표정. 어휴. 루맨은 빈술회가 됐어. 공개 연설에? 야! 아닌게. 공개 연설에. 마법을 계속 찍자. 그래. 공개적으로 망신 나갈 수 있다구. 아 야 존재해 모집해야지? 병력 모집해야지 지금 자신감 넘치잖아? 봐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우울함? 우울함? 그래 방어법 마법 숙련도 응 공개선사 표혈을 맞춰볼까? 군사를 조금 전에 찍는게 맞지 않을까? 아닌가? 그러면 군사전략이랑 아 병참이랑 아니야 말로 해보자 말로 한번 해보자 감원? 응 아니야 가만히 있다가 공개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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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25 이상 올라가면 주는거래 아 그래? 어 오징어 왜 오징어 같진 않아? 걸작이네 이거 Fans 좋게 흐하하 으하흐하 으? 야 사망? 흐하 야 잠깐만 이거 사망나기인데? 무시하자. 무시하지! 그러니까 이게... 잡으면 죽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부끄럽지만 그래도 무시해야 될 것 같아. 그래, 목이 불러진 것보다는 그게 나아. 아니 우리가 저장 플레이를 안 하고 있었네. 저장하지마. 그래. 한 번이야, 한 번. 이 자신감 좀 주비자. 예의범절이랑 방어밤고 아, 좋고요. 갈까? 어? 어, 뭐야? 봐봐. 괴물이 나타난다고. 아닌가? 유감. 그래, 하지마. 참석하지 말고 전쟁이나 하자. 뭐지? 이거 뭔데? 무드가 뭔데 지금? 자신감. 일단 마법 올릴 거니까 자신감. 없음? 지크기사ㅋㅋㅋ 의상. 오오오오오오오. 시스 씁 마법 수련도 되게. 어때? 그래 그래 좋아 마우스 애다 어 야 왜 이 몸돌여서 실패가 쪘어 옷옷옷 으흐우오오 오오오 야 이거 타이틀에 있는 옷이잖아 아 그런가? 어 감원 군견술 그래 마법도 원래될 줄 알았거든 감원이랑 방어마법 탐지? 탐지 설마 봐봐 신비로운 힘을 감지하는 능력 개탐지 징벌? 법정 왜 자신감 낮추게? 너무 높아 이 옷 입고 법정 가는거야? 마법스러워 탐지 예의 문제? 그래 방어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찾아야, 감지를 해야 방어를 할거 아니야 이거? 야 거의 다 올렸다 뭐야? 뭐? 각오 한번 갈까? 응? 아, 자신감 떠올랐어 탐지마법에 방어마법? 아니면 요거 공견설? 방어랑 마법 수명도 방어랑 마법 수명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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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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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방안? 자세감 낮춘다? 그래. 어? 어? 뭐야? 어? 우울함을 가졌어. 기쁨. 우선 마법 배워서 마법으로 다 쓸어버려. 마법이랑 방어 마법 성련도 올리자. 그래. 흠... 흠... 금? 아니야. 이거 멍청하다며. 인정과 찬사. 왜? 감언을 그렇게 찍어냈어. 야, 인정과 찬사하는데 누가 좋아해? 너하튼 인정이랑 찬사해주는데 참여하겠어? 어. 나하튼... 야, 금이 최고지 사실. 고용기회나. 아니, 그럼 이 말빨을 괜히... 배울... 몇 달간 말빨을 배우는데 그걸 써먹어야지. 국민들이 욕한다니까? 뭐 어때? 하... 말빨 좋잖아. 빨리 가보자. 아, 뭐가 아주 좋아. 말도 안 돼. 어? 어? 숨겨진 위험? 야, 용희야. 이거 그거 아니야? 어, 초콜렛. IVE. Lizải, 낮. 부식.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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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ings. 어어어어어어어어어! OOO어어억. 좋아. 좋아 rok 2529292929292832223 초콜렛 선물. 감사합니다. 뭘 이까... 이번엔? icles... 음... 응... ав쌨. 우울함을 좀 깎자고 우울함? 응 응 우울함일걸? 응 숙련도 신화? 체육? 주전재생명사? 말까? 동물? 응 회왕? 병사 병사? 갑자기 왜 전쟁 아니 기품도 괜찮네 지금 기품도 좀 높네 평정심 그래 평정심이랑 방어마법? 방어마법 오케오케 방어마법코? 응 뭐 저런 이상한 교육을 해? 이게 과연 평균심이 먹을까? 좋아 마법 다 배웠어 가 인스타 부무 야 할 게 없어 매사냥? 그 나마의 매사냥인데 가자 요렇게 이겼어 하아 죽이자 그래 본때를 보여줘야돼 사람들 보고있을때 내 위력을 보여줘야돼 그래 여왕한테 이렇게 하면은 안된다는걸 보여줘야돼 쾌활해졌어 무서워 어 뭐야 가보자 가보자 그쯤에도 빡췄다 귀여운데 빡치면 뭘 잘 배워나 이제 지식을 쌓을때가 됐나 이거 탐지랑 마법승연 일단 만땅찍자 그래 이거 다른걸로 갈아입자 그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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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하고 마법을 할수가있어? 이건 해전인데? 수독? 수독? 가야되나? 가서 일단 마법을 쓸수있으니깐 가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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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수독? 가부 수독? 이전분은 수독이 수독으로 자신감 업하러 가자. 마법은 자신감이 좋다. 좋아. 자신감 충만해 이제. 배워야 될 거. 배워야 될 거. 해군 전략 감탄소. 해군 전략에도 배워볼래 이제? 해군 일단 몰빵하자. 야 많이 오른다. 좋아. 좋아. 야 좀 많이 죽여버렸으니까 쾌활해져야 돼. 좋아. 이제 옷 바꿔 있잖아. 티 드레스. 뭐가? 뭐가? 표현. 표현? 그래. 연주랑? 창작. 청약. 연주. 고? 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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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봐봐. 기분. 법정? 표현 가자 숙련도 표현 가자 연주랑 같이 갈게 옷을 일단 바꿔 보자